준비됐어? 준비됐어? 해볼까? 아니 아까 하던 거 있잖아 안 돼! 끝이야! 저희는 틱톡을 하려고 샤넬 백 사이에... 내 입술 왜 이렇게 빨개? 나 이렇게 안 빨간데? 우리 잘 할 수 있지? 잘 할 수 있지 지금 몇 번째야? 지금 몇 번째야? 지금 한 7번 한 거 같아 6번 한 거 같아 우리 아이돌이었잖아 우리 아이돌이었잖아 금발 하자 우리 잘 할 수 있지 잘 할 수 있지 이거 너무 껌이야 껌 껌 껌 7번째 8번째 껌 8번째 껌 이제 됐어? 한 번 하자 10번째 껌 나 힘들어 나 머리가 나도 힘들어 나 힘들어 잘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정수정 똑바로 해 왜 꼭 난 들어가서 나와야 돼? 설정 설정 혼자 할 수 있다 진짜 안 나갔어 진짜 안 나갔어 그렇지 비축 인형 잘 되 Survey 괜찮아?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미 춤 실력이 미 춤 실력은 조금 있거나 이런 거 어 savage savage 아 classy 아 나 지금 힘들었어 그만 뭐라고 할래? 응? 체크 첫 톡 첫 톡 퍼스트 톡 뭐 안 해도 되잖아 뭐 위에다가 안 써도 된다고? 안 써도 돼 그냥 응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포스트 여기 Describe your video A sister's act 아냐 sisters 나 지금 머리 아파 우리 2차 우리 2차 하기로 했잖아 하나 더 남았는데 하자 빨리 올려 이거 진짜 네 하트 재창관일까 네 아까처럼 안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진짜 웃기다 근데 이거 굉장히 따뜻해요 여러분 커벌도 골라줘 이렇게 움직여 커벌가 수정이 지금 엉덩이 팝핑 들어갔어요? 엉덩이 팝핑 엉덩이 팝핑 하나 하 미셔 미셔 샤이머 What the hell is beauty mode? What does this do? What does this do? What the hell is beauty mode? What does this do? What does this do? I did Up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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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정말 안 해 와 펀치야 What the hell is beauty mode? What does this do? I did I did 잘했지 난 어떻게 해야 돼 이제? 연습해봐 Oh damn 해봐 해봐 간다 잘 많이 줘 응 Oh damn Oh damn Oh damn Ok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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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은데? 괜찮아 What the hell is beauty mode? What does this do? 내가 너무 맹구처럼 나왔어 Oh damn 근데 that's the whole point Okay Okay 진짜 웃기다 이거 나 그리고 그거 할 거야 I'm a savage I'm a savage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 아 아 아 아 Oh damn Okay 잘했다 잘했다 다시 하고 싶다 이게 욕심 나게 하네 그치 어 피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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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룰리라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 그니까 진짜 너 근데 데드로? Like 이런 어 데드로 아 데드로? 데드로 할 수 있어? 응 그니까 그거를 효과를 나중에 넣어야 되나 봐 안하나 봐 이등신 스티커를 이거 틀었나봐 오 헬로 으흠 아하 아 이게 머리를 아 머리를 묶으면 더 잘 나와? 떡머리 해야 되나? 연습 야 밤에 지금 썸바 쓰고 이럴 수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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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준비됐어? 준비됐어? 해볼까? 언니도 머리 묶어 나도 묶을까? 나도 묶을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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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너무 웃겨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? 나 피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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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운 피움 오 와 와 야. Killer. 안 죽었어 아 아이돌 안 죽었어 아이돌 신경차 아이돌 아 2등심 이거 너무 좋아 이것도 해볼래 ân 피윤흥 잘 Helsing 피윤흥 언니가 쳐 아이고 오늘? 그래 여기까지 해 아까 그거 한 번만 하자 뭐? 사베즈? 아니 사베즈를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나중에 안 맞아 아니 아까 하던 거 있잖아 이것도 웃겨. 들어봐. 이거 해야 돼. 아 힘들어 열심히 했다 처음 해보는 틱톡 정지하면 안 돼 정지하면 안 돼